경례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비대면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각자 친구라고 그러죠? 가시라고. 여자친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소감 여쭤볼게요.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. 우선 올해 저희에게 참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시도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. 많이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버디 너무 고맙고 얼른 이 힘든 시간이 지나서 모두가 즐기면서 무대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사랑하는 버디 늘 열심히 하고 늘 노력하는 여자친구 될 테니까 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늘 사랑하고 멤버들도 사랑해요. 네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여자친구.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엔시티 드림은 파워풀한 칼군무와 트렌디한 퍼포먼스로 글로벌 아이돌로 자리위기 했죠.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 오마이걸은 살짝 설레서로 뮤직비디오 공개 3일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며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먼저 엔시티 드림부터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자 하나 둘 셋 두 더 월 여기 댄스 3. 안녕하세요. 엔시티 드림입니다. 네 일단은 이 상을 받게 만들어주신 우리 이순원 선생님 그리고 소리바다 제작진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시즈니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반갑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제 생일인데 이렇게 좋은 상 가져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. 네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 우리 오마이걸 분들 축하합니다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차가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. 네 우선 이렇게 뜻깊고 멋진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소리바다 워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WM19 분들 또 스태프분들 우리 멤버들 그리고 멤버 가족분들 모두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라클 항상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고요. 더 멋진 오마이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마이걸 축하합니다.